우리 기준님이 원래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려야 되고 두 부부가 항궁에 살아를 가고 있지만 항궁에서 등을 돌리고 살아야 되고 서로 내가 사니 안 사니 이별 공방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남편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주가 마음의 변화 변사가 많아졌고 내 마음에 우울증도 들어와 있고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내가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뭘 해야 되나 하도 궁금하고 헤어져야 되나 하도 궁금하고 같이 살자니 이게 별거 아닌 별거로 한 집안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기주님이 이동 변화가 있고 내가 그래서 따로 사는 것처럼 맞아요. 따로 살아요. 별거 하고 계세요? 뭐 조론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래서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서 내 밥벌이를 하고 이제까지 놀아온 기준은 아니라고 얘기를 내가 열심히 정말 희생을 많이 하고 사셨대요. 일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즐겁게 살아보지를 못해서 억울해 이제 와서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좀 다른 거로 변화로 주고 싶고 하고 있는 일에서도 내가 이동 변화가 있는 걸로 보이고 내 터전에서도 이동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자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쪽보다 내 쪽에 더 많이 내가 좀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내가 두고 나오니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살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게 말이 좋아 조론이지 우리 기주님이 살려고 도망간 걸로밖에 안 보여요. 맞아 지금 저 지금 3년째 됐거든요. 나온 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아이고 어떻게 살았니 그래 그래서 술로 살았어요 술로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루도 살아도 맘 편히 살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아들은 이제 장가를 갖고 딸 데리고 이제 나오고 내가 우리 기주님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주님이 이혼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붙잡혀 갖고 있는 상황이라 내가 뭔가 탁 털어놓고 훌훌 떠나고 싶은데 자식 때문에도 이혼을 못하겠고 자 대주님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묶여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많고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사업해요. 같이 해요. 사업. 같이 하는데 그래서 힘들어요. 돈을 못 벌었다 소리는 안 나오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 대주님도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금전에 조금 오르락내리락이 많았고 내가 돈이 좀 될 만하면 그게 조금 무너졌어야 됐고 내가 누군가한테 뒤통수를 맞아서라도 내가 돈이 나가야 됐고 돈을 못 벌진 않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맞아요. 못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내가 펑펑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대주님도 마찬가지야 나를 위해서 막 사치를 부리고 그러신 분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 남한테 사기를 맞은 건지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 세고 나가서 내한테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오히려 우리 기준님이 이제는 같이 안 하고 싶고 내가 뭔가 따로 내 거를 준비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따로 하고 싶은데 제가 나오면 거기가 잘 안 돼요. 그거 눈에 보여서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나오고 싶은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아마 잘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차마 못 떨구고 나오고 있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이고 일도 마찬가지 그럼 내가 졸혼한 걸로 만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마음이어서 내가 못 버리고 나올 것 같으면 우리 기준님을 위해서 본다면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내가 조금 더 적게 벌더라도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 마음 편하게 어디 가서 일 못 하신다 소리는 안 듣는 분이거든요. 되게 욕심도 많으신 분이고 내가 뭔가 한 게 시작하면 끝장을 보셔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이세요. 오히려 대준님하고 성격이 반대예요. 꼼꼼하고 막 그런 거라면 우리 대준님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준님 오히려 이렇게 좀 지르는 쪽 되게 대범하신 분 제가 좀 더 남성스럽죠. 더 소탈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확 질러서 하시는 게 우리 기준님이다 보니 두 분이 바뀌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준님이 그거 불쌍해서 못 나온다 그러면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나와서 내가 내 거를 시작을 하든 같은 계통 쪽으로 내가 내 거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다른 계통으로 가서 일을 하시더라도 내 거를 해서 돈을 해서 못 먹고 살지는 않는 분인데 내 마음에 아직까지 측은 지심이 남아있고 맞아요. 불쌍해요. 나름대로 저하고 관계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불쌍한 면이 있어서 아주 막 사랑이 아니고 그냥 불쌍해서 못 살아요. 인간적인 그런... 이제 와서 이 나이 돼서 내가 이분을 버리면 이 사람이 내가 떠나고 나면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이 고생을 할 때 눈에 보여서 내가 못 버리고 못 떠나. 그렇다면 내가 내 거를 좀 챙겨서 내 주머니를 좀 챙기셔야 되는데 우리 기준님 성격이 또 내 주머니를 따로 챙기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 다 같이 이렇게 오픈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내 게 남은 것도 없어. 금전관리로 해서 차라리 내가 월급제로 받아오든 우리 기준님이 하셔야 될 거는 같이 일어나시되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월급 받고 있어요.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주는 게 더 많잖아. 내 월급 받아가지고 그 월급이 다시 되돌아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지. 내가 내 거를 받아서 내 걸 챙기셔야 앞으로도 내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대주님이 뭔가 안 됐을 때도 내가 보태줄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우리 대주님이 그래도 앞으로도 2년 정도는 더 고생을 하셔야 근데 내 거를 좀 많이 챙기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배포가 없다 그러죠. 남자가. 인력심은 많은데 돈 욕심이 없어요. 배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확 잡아야 될 때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맨날 놓치고 퍼주고 이러다 보면 내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 기주님만이라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우리 기주님 역시나 좀 불쌍한 사람 보거나 이러면 내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많다 보니 두 부부가 똑같아. 솔직히 우리 기주님이 욕심은 많은데 금전에서 내 거로 탁 끼치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두 부부가 똑같은 거야 지금. 남는 게 없죠. 못 벌었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기주님이 조금 우리 대주님한테 따로 살고는 게 시대에 내 걸 내 주머니를 차셔야지만 내가 나중에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 조금 내 주머니를 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